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3년식 그랜저 HG 2.4 모던 풀옵션입니다 완벽한 풀옵션이고요 자 이 차량 제가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드릴 거예요 정말로 빨리 계약금 넣으신 분이 임자입니다 진짜로 요거 차 상태 너무 좋고요 그 교환이 있어요 앞에 이렇게 교환이 있는데 휀다 뭐 범퍼 온쪽 휀다 이렇게 교환이 있습니다 근데 차 이거를 그 정비소에 넣어서 수리를 싹 다 했어요 그래서 그냥 가져가서 타시기만 하면 돼요 썬루프까지 달려있는 완벽한 차량이고요 어디 가서 13년식 그랜저 HG 이 가격에 못 사실 겁니다 자 정말 자신있게 판매해드리는 거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차의 가격은 690만원입니다 690만원 외부부터 한번 보시죠 말이 안 돼요 상태가 단차 이런 것도 없어요 교환했다고 그런 것도 없어요 라이트 본네트 범퍼 굉장히 깨끗하죠 세로 그릴에 전방 센서 다 있고 자 휀다 깨끗하고 타이어도 많이 살아 있어요 휠도 깨끗하고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뒤 휀다 좋습니다 자 뒤에 타이어도 많이 살아있고 휠도 18인치 이래요 이거 진짜 상위 트림입니다 휠도 바꿔 놓은 거고 업그레이드 시켜 놓은 거지 330 셀러브리티는 아닙니다 240이에요 트렁크 뒤 범퍼 뒤 휀다 뒷문 앞문 사이드문 앞에 휀다까지 좋습니다 썬루프다는 2014년식 글렌저를 어떻게 690만원에 살 수가 있어요 내부에 옵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정말로 다 추가해놨어요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 추가해놨죠 메모리 시트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스마트키죠 룸밀라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이거 밑에 프로토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이쪽이 이제 꽃이에요 전자파킹 오토홀드 양쪽 통풍 열선 다 달려있어요 다 달려있어요 핸들에도 핸들 열선이 있고 자 키로수 키로수는 좀 있습니다 19만 1298 19만 키로예요 근데 전혀 진짜 손색이 없어요 이 중고차 싼 중고차 대형차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겁니다 이런거 제가 또 에크스도 갖고 왔거든요 그것도 이제 올려드릴건데 그것도 바로 팔릴 거예요 아마 그냥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뒤에도 이렇게 깨끗하지 않아 뒷자리 열선도 다 있고요 뒷자리 열선도 있고 완벽하다 완벽해 그린같은 차를 이런 차를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트렁크 이거 뭐야 실로폰이야 안전장면 안전장면 실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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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어 타이어 스페어 킷 물조합 같은 거 없고요 좋습니다 아주 진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막 다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든 사이렌이 울리든 뭐라든 나는 그냥 싼 차 싸고 좋은 차 진짜 판매하는 거예요 빨리 연락 주셔야 돼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3년식 그랜저 HG 2.4입니다 2.4 아주 주의가 시끄러워 죽겠네요 근데 풀옵션이에요 파노라마 썬루프 있지 버튼 시동 내비 후방 카메라 양쪽 통풍 열선 전자파킹 오토홀드 핸들 열선 뒷자리 열선도 있었고요 이런 차 못 쌉니다 진짜로 19만 킬로 된 이 그랜저 HG를 제가 6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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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